1.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3번째 시간 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3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마태우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장르의 통합 측에 속해 있는 저는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이렇게 뿌려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요. 사도행전 단 한 번을 읽어보세요. 아니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지. 한 번도 안 돼요.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세례를 안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죄자들이 불순영한 거잖아요. 뭐가 아니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가짜잖아요. 너무도 충격을 받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생각 먹고 생각을 해볼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한 번도. 사정제는 안 읽었을까? 읽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맞대고 있는 말씀만 왜?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라는 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는 다르다고 아예 벨직 신앙 고백이 아예 다르다고 딱 교정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같지 않다. 정확히 얘기해버렸어요. 교리에.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를 안 하냐면 어떻게 이해를 안 하냐는 거예요.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되게 성경대로 믿게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믿게 해버린다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누가 가르쳐주니까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믿었어. 고등학교 2학년 18살에 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믿었어요. 왜 못 믿었냐면 집안에서 못 가게 했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효도한다고 안 간 거예요. 궁금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저에게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게 잘못 나가면 세신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신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하나님의 속성이 공통분모다. 이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을 지워야 돼요. 성경이 지워야 될 게 많아요. 성경을 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수님 왜 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니까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아낸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약간 흔들려 약간 흔들려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충격받았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러한 성경 공부 조직에 들어가서 한 10년 이상도 공부했어요. 공부를 다 해봐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말이 결국에 제가 헬라의 헬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신약하게 전공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이 물론 처음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더 제게 그것을 더 일으키게 만든 요인이 된 거죠. 요한보금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보금이 보금서 중에서 요한보금이 조금 틀리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요한보금이 요한보금의 8장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보금의 8장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하고 막 싸워요. 5장부터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는데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느냐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뭐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말한 나의 때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을 봐봐요. 이게 완전 내 시야를 바꿔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을 321절원자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만세전부터 나눠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그냥 선재도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구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신데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칭하는 그분이다.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가 거짓말자일 거다.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고 우선 유대인들이 그러제 내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58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제게 엄청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전에 더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와있어요. 24절 28절이 나와있는데 똑같은 말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58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걸 원문에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이전에 나는 이다 이거예요. 원문에 보면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나는 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다라는 말은 추리키 3장 14절을 가져온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가져온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볼 때 내가 아니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분만이 쓸 수 있는 용어였는데 그분만이 쓸 수 있는 용어를 예수님이 쓰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그분이든지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그분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아니 사기꾼이 아니라 제자들은 잘못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네 차례 이상 세례를 줬다고 나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뭐였느냐 장세기 18장을 열어봐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게 키포인트라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이 충격적입니다. 장세기 18장 10절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겠어요? 1절에 보면 요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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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장막불이 들었더라. 내가 1인칭 단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데 내 아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요하가 아들의 신분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증표물이 이삭이 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부고 이삭이 성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온다고 그랬지 내가 아들이 있는 아들을 버렸다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상책 18장 10절은 내 옆에 있는 아들이 따로 있는데 그 아들을 내가 내게 보내서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일 체론자들은 다 어떻게요? 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회의를 했대. 그래가지고 인간도 만들었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만들고 회의를 했고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야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죽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니? 라고 회의를 한 거죠. 성령이 가야 돼. 성부가 가야 돼. 아들이 가야 돼. 그러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요아 내가 내가 내게 다시 가서 아들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아들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왔는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3일 체론만 잘못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 2단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에게로 여기 아버지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향하여 가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대요. 따로 있는 분이 온 게 아니라 아버지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죄라고 지금도 신성모독죄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니 유대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다 지옥이지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데 지금도 웃기는 게 지금도 요하증인은 요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요하증인이 과연 천국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요하증인에 속한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큰일 날 얘기죠. 유대인이나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자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누군지에 관하여 정확히 소개해주는 예수님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최초로 나오는 본문이 요한계시 1장 4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누군지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육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는 보통 이제 주석하기를 성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리 성령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은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기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석이 맞느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교리가 그렇게 되어왔으니까 그렇게 주석을 하죠. 그런데 그 주석하는 것을 예전 듣다 하였으니까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먹고 생각을 해봐야지.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 이것이 성부에 해당되는 거냐 이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성부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성부에 대한 얘기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 8절에 또 나와요. 8절에 또 나와. 이게 요한계시장 세 번 나오는데 1장에 두 번 나와요. 1장 4절과 1장 8절 그리고 4장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 아니 똑같은 법무라는데 번역도 한 장에서 글자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헬라 원문인데 호온카이 호엔카이 호엘코메노스라고 정확히 똑같은 단어인데 1장 4절에는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오실리라고 한글로 그렇게 해놨죠. 1장 8절을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가 아니라 이제도 이꼬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전에도 있었고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장차오실리가 아니라 장차올자 이렇게 바꿔놨죠. 오실리면 오실리지 올 자는 또 뭐요? 이러니까 절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분들은 못 본다니까 이걸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회개 조용 너무 야단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4장 8절도 봐봐요.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도 똑같지 않아요. 4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시작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져오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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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리시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는 순서는 약간 바뀌었죠. 전능하시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가 아까는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리시라 순서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1장 8절의 지금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오실리시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이 단어가 1장 8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1장 8절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 번역을 할 때 정확히 똑같이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주니까 한 본문 안에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땅의 임금들 임금은 뭐고 왕이 뭐예요. 이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의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이게 머리도 아니고 통치자.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히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좋아요. 헬라를 모르면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의 왕들을 모아서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암하겟돈 전쟁 고갓마악과 전쟁인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땅의 임금들은 뭐겠어요. 천국에서 요양의 21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오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사탄의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왕들은 사탄을 따라가서 나중에 다 예수민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다 통참을 할 거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땅의 임금들이 전혀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의 한 방향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도 있고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올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과거에는 성부라고 풀었다 이게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올실 일은 성부라고 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라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해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말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버지라는 말이 4번인가 나와요. 4번 5번 나오네요.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두 번 표현하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그때는 아버지 아버지 성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주 하나님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주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자고 전능자라는 이 주님의 속성 주님의 호칭 주님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도 똑같고 성령님도 똑같은 것이지 성부에만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자 1장 4절과 1장 8절과 아까 4장 8절 여기 세 군데에서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실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더 나올 때는 장차오실리라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만 장차오실리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것이 그렇게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1장 보세요. 11장 17절인데요. 11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하나님 전능하시니 옛적에도 지금 계셨고 장차오실리라고 아까 세 번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장차오실리라는 빠졌던 거죠. 빠져 있어요. 아시겠죠. 16장도 열어봐요. 16장도 한 번 더 나와요. 16장 5절 일곱 대접 심판 때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에다가 부을 때 하늘에서 물을 다스린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르시다. 주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면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장차오실리라는 게 빠졌어요. 왜 11장 17절 바로 앞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주님이 오셔요. 15절 11장 요한계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소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롤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주와 우리의 주와 그분의 그리소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롤하리로다.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10장 7절을 보세요.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 그래서 그리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롤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장차 오실리라는 것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부분의 명칭에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가 빠진 거예요. 그리소가 왔으니까. 그럼 결국에 이대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는 것은 성부의 속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도 계신 그러니까 원문에 의하면 지금도 계시는 계시는 이예요. 지금도 있느니. 호온이라는 것은 동 온이라는 것이 비동사의 동사 분사의 현재 능동태입니다. 지금 있느니 지금도 계시느니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전에도 계셨거라는 것은 호엔인데요. 이것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구문입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구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뭐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느니 옛날부터 있어 오니 좀 표현이 그런다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직도 있느니 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전어도 계시게 하는 원문의 뜻입니다. 원문의 뜻으로 한다면 지금도 계시느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어 오니 또는 아직도 계시느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에르코메노스는 에르코마이 동사 오다라는 동사에 동사 분사 현재 중간태 수동태 뒤포예요. 중간태 수동태 뒤포라는 것은 형태는 중간태 수동태 는데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 장차 오시니가 아니고 옛날부터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느니지 우리는 아직 먼 길에 온다. 장차 오시니라는 인간의 산수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한 거지 하나님은 진즉부터 오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지금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미리 되어질 일을 다 써놔버리지 미리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모예요? 한 분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예를 들어 있어 왔고 이것은 굳이 따지자면 요 하나님이죠.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으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제도 계시는 이는 성령이겠죠. 그리고 장차 오실리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인데 와버렸어.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7절 나팔소리와 함께 그분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는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였지 성부에 딱 해당되는 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장세기 18장 10절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내게 돌아온다 했지 아들을 보낸다 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들로 오셨다 그 말에 그분이 구약일은 요하로고 나 오셨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이름은 규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자 아들로 오신 분은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그 말을 절대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적당히 넘어갑니다. 안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도 그러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 이웃이는 뭐냐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만세전부터 요한복음 나중에 17장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은 장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신 영화로서 나를 영화로 하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아들이란 존재를 장차 이 땅에 보낼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은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홀로 지었다고 하는 거니까 아들하고 협의해 지은 게 아니고 이사회 44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하고 협의해서 성령하고 협의해서 지은 줄 알아요.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알파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니 장차 오실 일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채현 나타나신 바 대신 하나님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물하고 달라서 동시 존재가 가능해. 그래서 나눌 때는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내셨던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런데 그 보내셨던 이하고 나가 틀리지 않을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건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니까.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위격으로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거의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거죠. 물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속성에서 100% 일제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대일주제 소많은 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들이 다 동일한데 단 하나 다른 점은 하나 아버지를 구분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27절 26절부터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2장 26,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했다는 것 빨간 글씨 예수님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다. 여기에 내 아버지라고 딱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잇고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낸받은 그 이상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정한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권한도 잘 이겨낼 수 있었겠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1절을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고 있는 자에게 나는 나의 보좌 안에 나와 함께 단번에 앉는 것을 장차 그에게 줄 것이다. 마치 내가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것처럼 그분의 보좌 안에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여기는 나의 아버지라고 안 나오는데 원문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그 보좌에 앉기 위하여 그 많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들을 인간으로서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었던 적이 있죠. 예수님은 성부는 그런 적이 없어. 아버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은 적이 있어. 그 영경의 2장 17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고조되는 게 아니라 나도 순전히 인간으로 완전히 나를 낮춰가지고 내가 전능자인데 순전히 낮춰놔가지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그분도 견디기 어려웠던 그 고통을 엄청 힘들었던 것들을 견뎌냈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보좌에 내가 앉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를 나눠가지고 24개의 보좌 그 다음에 14만 4천석의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지만 절대 차지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나무랄 아무런 요구할 대상 그런 조건도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를 해서 죽겠다고 결정하고 오니까 너를 내가 위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제대로 믿어주는 너를 내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상하랴. 뭐 그거예요. 주님이 구약에 어디에서 24보자가 게시가 됐냐고요. 다인만 미래를 보기는 보았지만 전부 그냥 예수님의 일상 읽어보세요. 불타는 이글이글 불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그런 곳에 있는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었지 그 보자를 우리까지도 같이 차지하고 보자는 차지한다는 심판하고 왕론한다는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그걸 준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유일하게 하나님 보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적이 있다는 일찍 죽임을 당한 적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몇몇 표현과 아버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누구냐 주님 예수님이다. 전능자 예수님이다. 알파오미가 예수님이다. 대주제 예수님이다.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다. 다 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세요. 알렐루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한 분 하나님이다. 만세지 홀로 계셨던 그분이다. 그분이 오신 거다. 이렇게 믿고 가시면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아들한테 내려가서 죽으라 했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절대 그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로 다시 가서 아들로 간 거야. 내가 인간이 돼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죽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총성된 증의되신 그분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는 것만큼 갇힌 일은 없다. 그분을 위해서 평생 감사하며 은혜 갚고 사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달랑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랑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